안녕하세요. 수학의 반응 시간, 하정민입니다. 드디어 이제 2019학년 9월 학력평가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우리 학생들 잘 보셨나요? 잘 본 학생들도 있고 못 본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기본 개념을 좀 꼼꼼하게 공부했고 평소에 4점짜리들의 개념과 연결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를 많이 많이 고민했던 학생들은 쉽게 풀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좀 부족한 학생들은 여전히 어려웠겠지.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셔야지만 이 4점짜리의 벽이 뚫립니다. 알겠죠? 혹시 좀 많이 틀린 학생들, 그리고 내가 이 4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해설강의 참고하면서 그 사고 과정을 또 공부해 갔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럼 선생님이랑 후반부 16번부터 30번까지를 볼 거니까 꼼꼼하게 정리해가면서 또 확인해 봅시다. 16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A와 B가 있어. 근데 A를 Y는 X에 대칭 이동 시키래. 대칭 이동, 오케이. 대칭 이동을 시키자. 그리고 그 점이 A 프라인. 그 다음에 C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어. 일단 그림 좀 그려볼까? 오케이. 그림 좀 그려볼게. 대칭 이동한 그림까지 좀 그려볼게. 그럼 Y는 X 대칭이니까 Y는 X 이렇게 딱 그리고 Y는 X 이렇게 Y는 X 그리고 2,4니까 2,4 이렇게 대충 찍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가 이 X가 2라고 하면 2,2니까 여기가 한 2,4가 되겠지 뭐. 선생님 여기가 2,4. 그리고 6,6도 찍으려면 6,6는 어디 있어? 분명 Y는 X 위에 있어야지. 여기에 6,6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를 Y는 X의 대칭, 숙 대칭 이동 시키면 분명히 여기 자리에 오겠죠. 길이가 똑같아질 것이고 여기에 A 프라임, 여기에 4,2가 될 거야.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문제를 봤는데 C라는 0,K가 존재해요. C라는 0,K. Y축 위에 점이죠. 가보자, 가. 아, K는 근데 0과 3 사이야. 대충 이 정도 있을 것 같아, C는. 0,K. 아, 근데 넓이에 대한 힌트를 줬어. 삼각형 A 프라임, B, C의 넓이와. A 프라임, B, C. A 프라임, B, C. 뭐 이렇게? A 프라임, B, C. 여기. 그리고 여기. 쓱. 어, 연결해봤어. 그리고 또 누군가요? A, C, B의 넓이. 어, 이놈의 넓이는 A, C, B의 넓이. 여기. 여기. 이렇게 되겠네. 이 넓이의 두 배다. 그러니까 너의 넓이, 너의 넓이 두 배다. 그럼 너의 넓이 식을 써도 되고, 너의 넓이 식을 써서, 너의 넓이 곱하기 2는 넓이다.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대칭을 시켰다라는 대칭이동에 조금 포커스를 뒀다면, 문제가 수월해져요. 왜? 선생님, 이거 딱 보자마자, A를 A 프라임에 대칭이동시켰다면, 이렇게 보이는 삼각형 있잖아.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지, 이렇게. 대칭이동한 거니까. 그러니 선생님, 이 삼각형의 넓이, A, C, B. A, C, B의 넓이. 이 넓이에, 얘를 밑변으로 본다면, 우리의 높이는 누가 되는 거냐? 높이는 이렇게 연장했을 때, 이만큼이 높이가 되는 거지. 아, 선생님, 그리면, 이 A 프라임, B, C라는 삼각형에서 보면, 얘를 밑변으로 본다면, 왜? 둘이 똑같으니까. 얘를 밑변으로 본다면, 우리의 높이는 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높이가 되는 거지. 따라서, 밑변이 똑같으니까, 넓이가 두 배 됐다는 뜻은, 이놈의 높이의 두 배라면, 이놈의 높이가 나와요.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아, 그 해석이었네, 그럼. 결국, 밑변은 동일했으니까, 높이를 구하면 되고, 그 높이를 구하려면, 이 각각의, 요거와 요거의, 직선의 방정식들이 조금 필요했던 거지.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세웁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부터 세우면, 누구의 직선의 방정식 세울래? A, B의 직선의 방정식 세우자. A, B의 직방. 에, 그러면 기울기가 필요한데, 우리 노란색의 기울기는, 보자마자 나와야지. 밑변, X 증가량 4, 높이 Y 증가량 2. 4분의 2.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는 몇이 되는 거야?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아, 그러면, 볼 필요도 없이, 얘의 기울기는 몇인 거야? 몇인 줄 알아? 그치? Y는 X, 기울기 1자리에 대하여, 대칭되어 있는 두 직선의 기울기는, 역수관계. 당연히 구해봐, 2가 나와. 알았죠? 그러면 A, B의 직선의 방정식을 딱 쓰면은, A, B의 직선의 방정식을 쓰면, Y는, 기울기는 2분의 1이었고, A, B야, 얘의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얘를 대입할까? 그럼 X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어, 그럼 정리 좀 하면, 정리 좀 하면, 이쁘게 정리해야 될걸? 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높이를 얘기할 거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서 갑시다. 그럼 X가 되고, 여기다 2를 곱했어. 그럼 X 빼기 2야. 근데 여기다 2를 곱했으니까, 8 빼니까 6 이렇게 되고, 너 넘어오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6 이렇게.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 A 프라임과 B의 직선의 방정식도 구해보자. A 프라임과 B의, 얘의 직선의 방정식. 그럼 그 이놈의 직선은요? 또 어떻게 될 거예요? 이놈의 직선은요? 기울기는 몇이었다는 걸 아니까? 2분의 1이었다는 걸 아니까? 아니죠. 2였다는 걸 아니까? 2였으니까. 뭐 4,2를 지난다 이렇게 해볼까? 4,2. 이렇게. 아, 선생님 그럼 얘의 직선의 방정식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 거지. 각각의 직선의 방정식을 왜 구했어? 높이 구하려고. 아, 선생님 그럼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끝났지 뭐, 두 번째. 높이는 요 직선. 여기로부터 점, 0,K. 그러니까 0,K 거기서부터 우리의 직선 X 빼기 2Y 플러스 6은 0까지의 거리를 쓰자. 그 거리는 누가 되는 거지? 루트 몇 분에? 5분에. 루트 5분에, 그지요? 빠, 절대값 빠, 빠.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6. 이렇게. 선생님, 그런데 내가 또 구하는 건 얘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 이 직선과. 그럼 조금 빨리 쓸까? 그건 여기다 써볼까? 루트 몇 분에? 5분에. 오케이. 절대값. 0,K예요. 0과 K. 이렇게니까.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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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절대값 마이너스 K. 아,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얘 관계, 높이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밑변이 동일하니까 우리의 높이가 두 배 된다. 즉, 여기에 두 배를 곱하면 너의 높이가 된다. 너한테 두 배를 곱하면 너의 높이가 된다. 이거지. 끝났지? 그럼 쑥쑥 사라지니까. 여기서 그럼 남는 건 이 절대값. 여기 절대값 안에서는 부호를 슥슥 바꿔도 괜찮은 거지. 제곱과 절대값 안에서는. 그럼 여기도 K 플러스 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아, 그래서 이 절대값을 벗기는 거니까 또 양변 제곱하지 말고. 제곱 방어라 풀만 붙이지 말고. 이미 전제 조건. 뭐였어? K는 누구보다 작다? 3보다 작다는 게 있으니까. 선생님, 3보다 작아요? 절대값은 양음에 대한 판단이잖아. 그럼 문수, 음수. 3보다 작아요? 어차피 0보다 크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지.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치시면 음수로 나와 마이너스 4K. 음수로 나와서 부호 바뀌면서 너랑 곱해지는 거니까 12. 너는? 양수로 나와 K 플러스 U. 오케이. 끝. 그럼 5K는 6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의 그냥 K값을 찾으면 5분의 6 정도가 되겠죠. 최종적인 정답. K값을 찾는 게 문제니까 5분의 6이 정답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K값을 찾는 게 문제니까 5분의 6이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